이 팀은 보니까 서한솔 선수가 첫 득점을 먼저 해주면은 연속 득점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는 배치인데 꼭 성공을 시켜주면 선수들 같은 팀원이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진행 괜찮아요. 됐습니다. 네, 서한솔 선수가 또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뒤에서 진짜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블루어는 거의 신이 났습니다. 옆 돌리기. 비슷하게 이번에도 좋습니다. 오전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한솔 선수가 공격을 하는 순간에 팀원들이 모두 다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 오늘 블루어는 엔젤스 참 분위기 좋습니다. 아, 20, 20. 와, 하한솔 선수, 놀랍습니다. 실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와, 마지막에 정확하게 각도를 읽었고요. 단숨에 점수 차를 좁혔습니다. 비껴츠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요. 아,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서한솔 선수 오늘 잘해주는데요. 동점까지 만듭니다. 적절한 힘 배합이 되면서 내공에 휘어지는 각도. 스스로도 뭔가. 잘했죠. 표정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로. 다음 피스 처리를 하면서 서한솔이 점수 이어갑니다. 연속 5점. 서한솔 선수가 지금 6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한솔 선수 정말 놀라운 플레이 많이 보여줍니다.